여기는 이미 제가 계약을 했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도배 장판이 새로 안 된 상태에서 광고를 했었어요 장판이 아주 그때 엉망이었어요 올해서 한 5년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에 방이 또 나오면 항상 장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장판하기 전하고 후랑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미 계약은 된 방이고 방은 굉장히 컸어요 딱 봐도 길쭉하니 크죠 채광도 좋고 그래서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하면 좀 많이 지저분했던 집이 아예 신축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깔끔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장판도 그렇고 벅지 새로 하면 근데 방을 보시는 분들은 예상을 못해요 왜냐면 지저분한 게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리모델링... 아니 리모델링은 아니고 도배 장판 새로 한 후의 영상입니다